상쾌하십니꺼 연습해야 돼 연수 연수 시급해 연수 시급하지 음악 아니 근데 뭘로 찍을거야? 핸드폰 어떻게 하는거야? 오빠 해봐요 아니 먼저 해봐 저 많이 했잖아요 지금 왜 이상하지? 춤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뭔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지? 근데 나 뭐가 뭐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가 이상한거 어때 언니 거짓 여러분 거짓 사람이 이상하다고요? 아니 왜 이상한거지? 뭔가 열받아 다시 해봐 뭔가 킹받죠 뭔가 열받아 춤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뭔가 열받음이 있네 약간 옛날 팬 파인애플 애플팬 약간 그 느낌이라고 춤이 옹졸하다고요? 표정이 킹받아요 표정이 킹받아요 기세로 해라 기세로 해라 이게 삼진송이잖아 그지? 네 삼진잡음 기아가 삼진 기아가 아웃송인가? 아 그거에요 표정이 권오중이라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권오중이 유재석 쳐다보는 그 표정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웃겨 그거네 표정이 열받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쟤 진지하면 얼굴이 표정이 엄마 표정이야 그니까 그니까 진짜 엄마가 애기한테 씹어보이는 표정이야 하하하하 그러네 하하하하 표정이 아저씨 같았네 내가 하하하하 어 그렇구나 하하하하 안 즐거운게 티가 나는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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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도 나는 왜 안되지? 숙련된 조개 없어? 하하하하 틀어주세요 니가 좀 해봐 다 안돼요 뭐가 안돼 누가 숙련됐어 누가 숙련된 조개하면 나와 알려줘봐 하하하하 그래야 릴스를 하지 하하하하 빼어 빼어 해봐요 빼어 해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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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파신인데 안돼 안돼 파신인데 안돼 저는 아까 해봤는데 안돼요 그쵸 저만 안되는거 아니죠 뼈키뼈키만 보자 뼈키뼈키만 보자 뼈키뼈키뼈키만 보자 해봐요 PD님 해주세요 아니! 이리로 나와서 해봐 한 번만 보여주세요 PD님 제발 한 번만 이리로 와주세요 이게 왜 안되신거 아니야? 안되죠? 어렵다니까요 아 은근 어려워 이거? 아니 어떻게 다시 다시 소리랑 같이 해봐 아니 이 소리랑 잠깐만 꺼주셨어 어떻게 하시는거야? 너무 힘들어 뭐 어려울게 없지 않니? 어려울게 없지 않니? 어? 아니 이게 뭐가 어렵다는거야? 어? 이거 아니야? 다들 이상해요 그래? 봐봐 봐봐 내가 두번 했나? 한 번 같이 그치? 이게 뭐가 없다는거야? 아니 무릎을 저렇게 해야돼? 다들 막 뭔가 더 움직이시던데? 아 아 소독 쳐야되나? 다같이 지금 하고있어 다같이 지금 하고있어 여러분 저희만 보이잖아 지금 다같이 다같이 지금 하고있어 다같이 지금 하고있어 다같이 지금 하고있어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니 송주오빠 너무 잘해 아 아 아 맞나? 5인으로 하면 안돼요? 진짜? 아 아 아 상현이가 최악해네 아 아직도 안돼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메인인 성주오빠 라는게 너무 진짜 웃긴다 ㅋㅋㅋㅋ 같이해요 어 귀엽잖아 내가 제일 잘하는거 같은데 어 잘한다 언니 잘하면 무대앞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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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한 번하고 두 번하고 한 번하고 그러니까 총 세 번하고 이거 아니에요? 세 번하고 하는거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세 번 세 번하고 이거 이걸 세 번 왔다갔다 하고 해야되는거야? 아니요 두 번 아니야? 두 번하고 하는거 아니야? 어 두 번이야 근데 얘가 아니 이 분이 이 분이 그냥 한 박자 늦는 것으로 있어 화장고 치다가 자 봐봐 irdi 네 화장고 치다가 뒤늦게 일어나셨잖아 돌려봐봐 아 그렇네 그러네 아 그러네 히히 세 번이다 마저 화장고 치다가 느 Hana 그치나 집중해서 보셨네 한번 먼저 찍을거에요? 좋아요 아니 송주 오빠는 몇번 했다고 늘었어 그쵸? 덥다 빨리 끝내자 좋아요 갑시다 그럼 한번 처음에 어디쪽으로 가야되지? 이쪽으로 가야되나? 어떻게 할까요? 상관없을거 같은데 처음에 이쪽이야 처음에 이쪽이야 그래서 방향만 맞추고 여기부터 하셨어 좋아요 이쪽부터 갈게요 잠시만요 앉았다 일어나야되는거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거 무슨 말이야 지영이 화장고치다가 일어날거야 지영이 화장고치다가 일어날거야 화장고치다가 일어날거야 지금 좋아 아니 그냥 정상인것도 있어요 갈게요 atención 왓인 negócio 왜 이렇게 웃긴거야? ㅋㅋ 열 받는데 ㅋㅋ 배영기에 열 받네 ㅋㅋ ㅋㅋ왜 이렇게 웃기지 ㅋㅋ 덥다 볼까요? 하다 하다 올라오는 거 같은데? 어 귀여운데요? 아 너무 잘해 성지였봐 ㅋㅋ 너 박자가 왜 이래? 저.. 저 지킨거에요 나를 박자가 왜 이래? 안 맞은거 같은데? 이렇게 아삭한 사람도 있는거에요 아 너무 웃기다 여러분 근데 볼만해요 예뻐요 귀여워요 이걸로 끝내자 엉성해서도 귀여운거 같아 이주은씨 한 번 모셔야겠는데 툭쿵툭쿵 진짜 저것도 배우고 싶어요 뒷부분에 박자가 누가 틀린거야? 봐봐 뒷부분 봐봐 와 난 이것도 헷갈리는구나 복부가가 틀리시는거에요 내가 틀렸네 그러면 이주은씨를 모셔서 배우자 나조차도 내가 틀린줄 알았어 아니 어차피 안나와질거 같아 맞아 맞아 여러분 나름 귀엽게 나왔어요 최악재는 아 저 피디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돼요? 나만 보기 아까워 아니 근데 이거랑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거에요? 이거만 아니 그거 같아요 개업한데도 풍선도 흔드는거 머리맞아서 그래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언제 모실거야? 바로 섭외 그리스 보내드리면 안돼요 여러분 갈게요 노동착취 안녕 다음주에 바이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가세요 저희도 끌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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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킹받는데 오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